여러분 저는 가끔씩 등산을 하는데요 짜잔! 흡습속건 소재에 암슬리브를 착용했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냉감이 빠르게 돌아서 진짜 쾌적하거든요 짜잔! 오늘 소개해드릴 벨바스킨의 UV차단 쿨링 암슬리브 혼합형이고요 쉘러 소재로 만들어서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금방 말려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길이가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죠 혼합형 암슬리브인데요 이렇게 혼합형이 있고 그냥 손목형도 별도로 있거든요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쓸 수 있답니다 팔이 두꺼운 분들 혹시 걱정하실까봐 제가 신축성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밴딩 부분도요 압박감이 전혀 없고 진짜 편해요 제가 보통 산책하러 나갈 때 양산도 쓰고 팔이 탈까봐서 긴팔을 입거든요 와 그러면 진짜 더워요 푹푹 찌고 더 덥고요 고온 다습에 숨이 턱턱 맡기는 거예요 땀이 아주 줄줄 나는데 옷에 땀이 묻어도 금방 안 마르고 더 찝찝한 거예요 외출할 때 반팔디 입고 팔토시 하나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답니다 재질 자체가 흡습 속 건이에요 흡수도 굉장히 빠르게 잘 되고 금방 마르기 때문에 찝찝할 틈이 없는 거죠 더운 여름에는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착용하자마자 느껴지는 시원한 느낌 뭔가 내 몸에 있는 체온을 뺏기는 느낌이 들고요 손등 커버형은 이렇게 안정감이 높고 손등 보호도 된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성을 극대화해서 무려 98%나 차단되고요 살색 느낌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킨톤이고 자주 사용하는 오른손 손등 커버형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운동할 때 이걸 착용을 하더라도요 전혀 거리낌 없이 어떠한 동작이든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고요 내구성이 너무 좋아요 신축성도 너무 좋고요 피부에 자극이 전혀 없는 특수 가공으로 만든 제품이라서 피부 보호도 할 수 있고요 압박감도 없고 장시간 오래 착용해도 아주 편안해요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고 짓내게 돼요 촉감도 너무 부드럽고요 아주 살갗에 쫙 밀착돼서 들뜸 없고요 단계별로 보정이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서 팔뚝 라인도 어느 정도 보정되는 느낌이 들고요 반팔을 입어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등산할 때마다 모기가 물렸는데요 이제는 팔에 모기는 안 물려요 아주 시원하고 쾌적한 그 자체네요 여러분 제가 직접 써보고 자신있게 단추드릴게요 요새 제 최애템으로 매일까지 착용한답니다 구매 링크는 제가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걸어둘게요 구매 링크가 감사합니다.